이렇게 중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거래가 전면 중변되는 공포장세를 연출하자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증시 기설 6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길 바라는 투자자들의 희망도 불안한 중국 경제와 시장 앞에서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첫날 코스피 지수는 42.55포인트 하락한 1918.76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3,450억 원, 외국인 투자자가 1,56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37% 하락하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대변했습니다. 장중 최대 1.35%까지 올랐던 코스닥 지수마저 0.67%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일부 제약 바이오주만 선방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 국내 수출 둔화 등 여러 악재가 가세하며 원안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2원 오른 1,187.7원의 거래를 마치며 1,2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한계 기업들을 더 압박하면서 올 한해 우리 증시를 짓누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정식 또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자본시장 종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 펀딩 제도 정착과 코넥스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비해서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개혁도 더욱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증시를 둘러싼 안팍 환경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만큼 증시 개장 60주년을 맞은 금융투자 업계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